카카오톡의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김효석 이제 쇼스트처럼 말하기를 준비했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아나운서처럼 말하기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뢰감 가는 목소리를 만드는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쇼스트처럼 말하기 하겠습니다. 이 강의를 만든 것은 제가 쇼스트 하면서 1등을 좀 많이 했고요. 그 다음에 학원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6개월이에요. 6개월에 일반인을 쇼스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3개월, 3개월 쪼갰어요. 3개월 동안에는 아나운서처럼 신뢰감 가는 목소리 만들기. 그 다음에 3개월은 프레젠테이션. 설득하기에. 그러니까 1부는 그거였던 거예요. 저희 학원의 양성반. 2부는 심화반. 그 비싼 걸 지금 공짜로.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쇼스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? 우선 충동구매. 절대 자기들은 충동구매 안 한다고 하죠. 말이 안 되는 게 홈쇼핑은 계획구매가 아니거든요. 뭐 사려고 보세요. 보다 보면 사요. 안 사면 막 죽을 것 같아요. 가슴이 뛰면서. 그게 비법이 있습니다. 그걸 3Y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세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답을 찾는 거예요. 그리고 고객이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. 첫 번째 외를 질문합니다. 왜 필요한가에.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. 편의점에 가면 알바분들이 계시죠. 그분들은 달라는 것만 줘야 돼요. 많이 거기서 이거 몸이 안 좋으세요. 이거 사세요라고 알지 않죠. 담배 사러 가면 담배를 왜 피세요라고는 안 해요. 그들은 설득하지 않습니다. 그냥 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? 있겠죠.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직업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. 로봇은 24시간 근무하니까. 달라는 거 주면 되잖아요. 근데 설득이라는 거. 세일즈라는 거. 이거는 로봇이 대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. 뭘 필요하게 만들어야 돼요. 이 필요하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예요. 동기부여라는 게 뭐예요? 뭘 하고 싶다.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. 이걸 주는 거잖아요. 쇼핑이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. 뭘 사고 싶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갖고 싶다는 거.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되느냐. 저는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일반 방송은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 거를 우리가 엿보는 거예요. 굳이 그들은 설득할 필요 없거든요. 근데 쇼호스트 멘트를 잘 보세요. 유명한 쇼호스트들은요. TV 카메라를 보면서 자꾸 말 걸어요. 자꾸 말 걸어요. TV 혼자 집에서 보잖아요. 나한테 말 건다? 그럼 난 뭐예요? 막 대답해요. 대답받아보면 사고 싶어요.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득을 잘하고 싶다면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질문해서 대답하게 만들고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.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궁금증이 생겨요. 갈등이 생겨요.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제가 한번 여기서 TV를 한번 팔아볼까요? TV 살 사람 아무도 없죠? TV 한번 팔아볼게요. 내가 TV를 이렇게 사러 갔는데 저번에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TV를 확 꺼버리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보고 있대. 기분 나쁘잖아요. 그때 그러는 거야. 고객님 TV는 끄고 보셔야 됩니다. 뭔 소리야 이게? 그때 그러는 거예요. 고객님 우리가 물감을 예를 들어 볼게요. 모든 물감을 다 모으면 무슨 색이 돼요? 검정색이 되죠? 빛은 반대인 거 아세요? 모든 빛을 다 모으면 흰색이 되죠? 그래서 빨간색을 가장 빨갛게 그리려면 흰 도화재에 그려야 돼요? 회색 도화재에 그려야 돼요? 흰 도화재에 그려야 되죠. 빛은? 바탕이 어때야 돼요? 까매야 되죠. 그래서 불꽃놀이 언제 합니까? 밤늦게 하고. 흑장 가면 어때요? 불 다 끄죠? 제가 꺼서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 TV의 패널이 새카만 올블랙입니다. 이걸 확인하시라 그런 거예요. 다른 TV는 회색이거든요. 패널이. 어느 TV를 사셔야 돼요? 그렇죠? 제가 질문을 계속 대답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갈등 막 일어났잖아요. 그걸 해결해줬죠.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.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고 그 상식을 깨주면서 해주는 것이 질문법이에요. 니즈를 만든 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? 소크라테스입니다. 소크라테스 자꾸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었죠. 갈등하게 만들고. 이걸 소파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파가 뭐냐면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는 애를 낳을 때 이렇게 산파라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을 소파라 그랬어요.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든다. 질문을 통해서. 그래서 누군가를 필요하게 만들려면 질문을 해라.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게 왜 나냐 이거예요. 상품이요는 왜 이 상품이냐는 거고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.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.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오비엠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